자 이제 28장 갈건데 그 많던 돈이 없어졌어요 자 여기 수리비로 다 썼습니다 와... 이거 내구도 15짜리 이거 하나 수리하는데 천 얼마 들었던 것 같아 미쳤어 지금 액세서리는 이런식으로 껴줬구요 근력이랑 반격했을 때 줄지 않으면 공격력 증가하는거 상한 돌파 근력 증가하고 잡으면 HP 회복 이동력 두개 달아줬구요 그 다음에 데미지 증가 달아주고 아 마지막 턴에 하면 데미지 4 증가구나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어 내가 껴놓고도 몰랐어 이제 유격전 못 들어가구요 자 갑시다 28장으로 더 스탠드 롤카요세 철수전 후편 와 겁나 많은데 파란색깔은 뭐야 장관이군 죽이는 보람이 있겠지 죽이는 보람이 있겠지 과할 정도로 도저히 다는 못 죽이겠는데 봐봐 단장님을 쓰러트린 녀석이군 살아있었구나 우리를 쫓아온건가 그렇지도 하지만 여성은 신경쓰지마 단장님도 몹수를 원하진 않으실테니 이거 누구 눈 돌아가갖고 막 들어가는거 아냐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있다 모스를 요새로 끌어들여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 탈출되어 사람들의 목숨은 우리의 전투에 달려있다 우리는 다섯명 적은 다수 상황은 불리하지만 문제없다 언제나 불리한 전투를 해왔으니 맞는 말이네 응 우리답게 싸우자 그렇다면서 우리답게 싸우자 악의 파괴된 다 좋은 계좌 정말 다 때려잡는다면 오케 경험치 아니야 잡을 수 있어 찢어 그냥 울지마 여기서 대기하고 여기서 대기하고 아 위스틸레이누도 안좋아 뚝배기 좋아요 경험치 저거 먹고 할까? 아 저거 먹자 유물 주구요 요새아이의 일기 여기 창호광석 쏘요 내가 뭐 이상한거 본거 같은데 야 이것들 뭐야 아니 쉐이 네 여기 시간을 버는거 맞아? 어 미친 52체력 스피어로 잡고요 체력 먹고 대기 너무 앞으로 갔었나 25, 21, 21, 42 23 딜 짜리 없나 푸크리 라이프 크리티컬 한 번 뜨지 않을까 크리티컬 34% 아 너무 도박이다 그러면 페네트레이트 데거로 잡고요 이놈이 거슬리니까 이거 먼저 잡고 저 뚝배기 왜 뒤로 가서 빨리 탱서 야, 큰일 났는데 진짜로 롱소드 아, 33딜 까비 체력 먹고 어, 8딜 야, 겁나 쎄 미스 좋아요 아, 이거 다같이 싸워도 모조랄판에 지금 군대를 나눠놔가지고 자, 쿠쿠리로 잡고요 자, 오케이 자, 영양먹고 대기 자, 그레이트 소드 자, 뚝배기 자, 뚝배기 좋았다 자, 뒤로 빼줘야돼 계속 자, 한 방에 한 방에 잡아버리고요 나이스 자, 체력 회복 좋았다 쫄지말고 내려가 쫄지말고 내려가 흥미르 46딜 와, 이름값 하는구만 자, 좋아요 자, 씹해주고 자, 씹해주고 이 힘으로 이제는 이 힘으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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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할 수 있어 오케이 좋아요 희망이 보이는데 어 잡기하는 중 좋아 뭐야 어디가 도망가는데 갑자기 뭐가 온다는 거지 쿠쿠리 나이크로 잡아주고요 페더스펙 대거로 잡아주고 혼자 다 해먹는데 진짜 최대한 위로 빼주고요 어 처형인 와 데미 30 스톰트 왔어요 와 해볼만해 35딜 지존 무기로 때리면 돼 나이스 11딜 뭘 잡고 데려오는 거야 대걸로 잡아주고요 나이스 자 버닝루어 오케이 좋아요 쓸어버리고 개멋있었다 유물 주고요 전사자 얘기로 체력 먹을까 그냥 체력 먹자 아 저놈 잡고 싶은데 다굴빵 맞고 죽겠는데 스피어 아 무기 바꿔줄걸 까비 길어 아끼고요 유성애 형 아 못잡는구나 평타로 한대 때리고 자 방어 쓰자 방어 쓴 다음에 윌윈드 쇼트볼 그냥 한발 더 쏴 오케이 아 나쁘지 않다 자 뚝배기 야 뒤에 뭐야 슬슬 뒤로 빼야되나 뒤로 빼면서 저 커다란 놈 잡아야겠다 26딜 26딜 후크리나이크 스내치로 잡고요 피하고 경험치 뭐 잡을 수 있을까 물약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1 모자라 자 뚝배기 터뜨리고요 자 레벨업 길력 아 뭐야 더 올려줘야지 자 영악통 먹구요 자 쇼트보우로 잡아주고 아 미스텔레인 해도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떠 예 공격 못하게 여기 묶어놔 국리를 오케이 나쁘잖아 나이스 10딜 10딜까지 암 움직이 오케이 15딜 괜찮아 얘네들이 그거 무시하고 들어왔었나 야 계속 나온다 쿠쿠리로 리핑 섀도우 대거로 리핑 섀도우 오케이 좋아요 야 뭐지 왜 안죽지 이게 왔나 오 이러면 안되는데 넘어와서 때리지 않나 아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스피어 롱소드 자 헤비엑스 들어 자 잡구요 자 루그 레벨업 체력 글력 아우 쉣 뒤로 슬슬 빼야되 자 방어 켜주고요 스톤 소울 아 까비 안 맞을 수 있었는데 뚝배기 아 뒤로 날라오네 아 무시하고 들어오는구나 아 무시하고 들어오는구나 그만오면 안될까 너무 많이 온네 아 아 빨리 잡으면서 가 뚝배기 좋아요 물약이 없으니까 역맥 먹으려 영맥 먹으려 아 아 이제는 슬금 슬금 빼자 제가 가까이 오긴 하는데 아 소순 얘부터 가까이 온 다음에 여기 체력 먹었어야 되는데 까비요 체력 힐 줬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나오는 거지 아 진짜 끝도 없이 나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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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해주고요 최대한 다 잡아야겠다 최대한 잡아야 돼 자, 패더스펙 잠비아, 잠비아가 크리티컬 높지 않았나? 운 좋으면 안 맞고 잡을 수 있어 아, 까비 아, 데미지 모자랐구나 방어 써주고요 방어력 높아서 죽지는 않을 것 같아 7딜 너네 뭐하러 오는 거지? 너무 많이 나오는데? 아, 또 나와 히야아 자, 이거 잡고요 힐 궁리를 들고 있는 거 아니야? 해봤네 미스틸레인으로도 안좋고 일단 최대한 데미지 넣고요 크리티컬 까비 힐 뱃뱃뱃뱃 기록배야, 얘들아 정말로 어휴, 다잡고 싶다, 지네 자 리핀 섀도우 안죽는데? 이미 죽는걸로 나왔는데 왜 안죽지? 그러게요 가능할까? 아 이런 방어를 못써 아 아쉽다 때리고 튀기 가능? 떼튀 불가능일 것 같은데 자 스톤 또 오케이 제발 죽어줘 8딜 존나 무섭다 야 뭐 줄줄이 소시지 마냥 와 그만 와 아 이만하면 됐잖아 아 기력도 없다 임페리얼 자 버닝로워 써주고 아 박살내는 중 체력 먹고요 공격도 못해? 오케이 아 궁리류야 아 까비 아 내 돈 돈이 의미가 없네 돈이 의미가 없네 자 롱소드로 잡아주고요 체력 먹고 먹을 체력도 없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자 뚝배기 아 데미지가 조금만 더 셌으면 저거 다 잡지 않았을까 와서 꼬라박았을 텐데 나한테 아 또 나와 미친 얘네 범위가 배틀엑스로 한번 휘두르고 자 좋아요 싹 빠지고 이제 바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대한 잡으면서 뒤로 빼야되 자 방어 써주고요 공리로 임페리얼 자 크리티컬 라이스 뒤로 빼주고 자 빼로롱 킬 넣어주고요 자 방어 4딜 와 6딜 4딜이면 할만해 자 과연 엔딩을 볼 수 있을까 아 그만 나와 제발 빨리 때리고 도망가자 네 일단 한마디 자르고요 자르고 4딜 5 어디서 도와주세요 어 힐 안나왔지? 아이언 월 제발 죽지마 오케이 그걸 때리란 말이야 딴거 때려 좋아 군산에서 맞아야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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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체력 먹으러 가야될 것 같아 근데 저 순간행동하는 애가 더 술려갖고 21딜이니까 글레이브도 잡고요 겸사겸사 체력 회복하고 자 방어 32딜 아 진짜 너무 약하다 자 뚝배기 자 레벨업 아 머리 깨질 것 같아 46딜 때려야 되는데 딱 데미 들어가거든 내가 리스트 힐 먹고요 아 얘로 힐 할걸 아 개멍청 흠 인트로스틱 어디쑤 스톤 소울 자 힐 넣어주고요 얘는 물량 많아 괜찮아 오 미스 나이스 자 뚝배기 자 들어와 다들 야 그만 나오면 안될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자 헌팅보고 대가리 21딜 21딜을 박아야 되는데 21딜을 넣을 게 없다 자 레벨업 기량민첩체관 빈첩체관 너 포션 없자 뒤로 빼빼 빨리 21딜을 2t 2t 1t 2t 1t 1t 2t 1t 뭐야? 뭐야? 이겼는데? 버티면 이기나보다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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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쳤다... 이 끝! 그렇구나. 퇴퇴하자. 불을 꺼내줘! 지금까지 고마웠어. 누구든 매를 본 사람이 있어? 아니 그래, 조금 더 녀석들의 발을 묶어야겠군 하지만 이제 요새는 아니, 싸울 방법은 있다 몇 시간 후면 모스가 이 요새로 진군해올테지 그때 우리는 설산으로 도망간다 물론 공격하면서다 놈들을 설산으로 유인하는 거야? 그래, 그것을 반복해서 적의 전력을 줄이는 거지 설산에서라면 놈들도 대군의 우위성을 살릴 수 없을 거다 게릴라 작전을 하겠다는 건가 보네요, 게릴라 작전이네요 근데 눈산 이거 처음에 오프닝 장면이 거기서 나오지 않나? 눈산에서, 눈산에서 막 싸웠던 것 같은데, 여주가 하지만 놈들을 유인한다는 것은 호위되어 버린다는 거지 태로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시간을 벌 수 있겠어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, 괜찮은 싸움이 될 것 같군 어쩔 수 없는 녀석들이야 그럼 나도 함께 해야지 너희들 이코 결국은 그냥 이끄줘야 아 자, 오케이 에이.. 아멘